와, 보드! 죽인다, 야! 귀엽다고, 레온 같은데? 레온인 줄 알았어. 뭐야? 귀여운데? 어머... 옷이 너무 예쁘다. 찍다가 조금씩 이제 보드 넣어드릴게요. 네, 가겠습니다. 오케이, 하늘! 오케이, 하늘! 너무 굳었어. 빨아서 처음이다 보니까. 그래도 균호 씨가 경험이 있어서 조금, 그렇죠? 그러니까 균현 씨가 이 꼴이 힘 조금만 풀어서 있거든. 그냥 입을 편안하게, 입을 편안하게. 네, 알겠습니다. 힘 빼라고, 힘 빼라고. 힘이 들어가 있잖아. 네가 한 시간동안 교육시킨 게 힘 주는 거잖아, 인마. 카메라 안에 들어가야 돼. 몸 풀으라고, 도수 체줄 할까? 이렇게 해라고. 이번에는 정면 보고 같이 한번 하하하하 할까요, 하소서? 얼굴 풀고! 헤아르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입을 벌리는 게 엄청 웃겨요. 하하하하! 입을 벌리는 게 엄청 웃겨요. 근데 지금 약간 거짓 웃음 말고 진짜로 활짝 웃을게요. 원래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러니까요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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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서로 그렇게 좀 누리지. 서로 자녀를 주고, 간지럽히고, 장난치고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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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태에서 표정, 아예 목표정으로 맞힐게요. 아예 시작. 오케이, 그 상태에서 조금만 내리시고. 오케이. 아, 좋다, 좋다. 오케이. 멋있다. 오케이. 그 상태에서 같이 돌릴게요. 준호 씨도 같이. 오케이. 오케이, 하나, 둘, 셋. 이런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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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보다는 긴장이 훨씬 편한 정도 있네요.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. 오, 준호 씨만 카메라 보는 거 좋아요. 오, 지금 너무 좋아. 오케이. 고개랑 표정만 쓱쓱 바꿔가면서. 오케이. 오, 너무 잘한다. 오케이. 오, 지금 좋다. 오케이. 오, 잘 나오는데요? 오, 잘 나오는데요? 와, 이런 콧방울 소리 처음 들어봤어. 아니, 난 너무 킹 많아. 지금 자기한테 취해 있는. 자기한테 취해 있는 그 모습이. 막 이러고. 너무 킹 많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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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